음악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음악 여러분들께서 중간관리자로서 일이 올라올 때 결제만 하고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중요한 사건들이 지체가 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부서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악 기계적으로 무죄나 양형이 좀 과경하다고 해서 항소나 상고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2심, 3심으로까지 계속 내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잘 판단해서 후배들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여러분들의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마이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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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